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여덟 번째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 조작 역사상 새로운 조작방법이 등장한 선거고 그리고 가장 득표수를 많이 조작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 4기의 결정반에 해당하는 선거가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선거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1년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은 앞으로 윤 정부의 향후 향로에 상당히 불운한 그림자를 들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키키타님께서 지금 민주당은 기세 등등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렸던 게 그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악랄하게 정권을 탈재하고 불법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국힘당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전투력이 없는 싸울 그런 의지나 결기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정당이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덟 번째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여덟 번째.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으로 이루진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진 세 번의 공직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바탕을 둔 부정선거가 일어난 시험입니다. 윤 정부에 이제 세 번 정도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제 앞으로 두 번 정도의 가장 중요한 공직선거인 2024년 또 4월 1일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2027년 또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여덟 번 정도가 일곱 번은 거의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고 한 번은 좀 변종 새로운 조작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사전투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나 쇄신이 없으면 그러면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후제를 지내고 산에 가서 이러면 산신령을 찾고 그렇게 그 다음에 희망고문을 하고 그렇지만 저는 대단히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지금까지 일어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기초로 할 때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은 대패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게 되면 개헌선을 넘길 정도로 나는 조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는 40% 정도까지는 조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만 설마 40%까지 하겠냐 대략 한 20% 정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안면 몰수하고 작게 조작하나 많이 조작하나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거 사기 세력들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어떤 종류의 선거 부정을 저지더라도 본인들을 수사하거나 잃을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은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한 그래서 또 한 번의 소위 득표수 조작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선거가 2024년도 4월 11일 실시되는 총선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도가 어떻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어떻고 당을 쇄신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게 다 여러분들 그냥 미사여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국힘당은 자멸의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힘당이 자멸의 길로 들었는다는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적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란 것은 본래 시야가 좁고 단기적인 이익에 민첩하고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에 능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거나 울림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양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이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소위 사전투표 투표자 수 부풀리기 이 사건은 바로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그리고 바로 국힘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모두 다 알아서 기도록 해라. 얼굴 마담은 윤석열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선전포고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그런 소위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쇄신이나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국힘당은 대패할 것이고 국힘당이 대패를 한다는 것은 국힘당의 사람들이 건배지를 많이 잃어버린다.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당 지배체제 좌파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방송은 이제 선거 부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조금 경악한 격악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그런 방송과 달리 그래서 제가 오늘 다소 여러분들 검정색 여러분들 옷을 입은 겁니다. 아주 쿨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맺고 끊는 것이 아주 맹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냉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그야말로 선거 사기의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절정이고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의 득표수 조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맥스가 다음번에 또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이번에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의도적인 침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가장 화끈한 여러분들 조작은 2024년도 총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통해서 개헌선을 돌파하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다. 심하게 조작하더라도 아무도 대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항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차게 그런 득표수 조작과 부정성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고 본인들끼리 그냥 잘 해먹는 그런 좌파 장기 집권을 넘어서 좌파 연구 집권을 아마 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 말씀 정도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좋은 타이밍을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대통령이 한 말씀 정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그냥 제가 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상 대통령은 반드시 국가체제의 전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엉당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마다 선거마다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나 그리고 10월 11일 보궐선거나 간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 정도를 사용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바른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선거사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은 소위 언어의 힘입니다. 발신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피를 손에 묻히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언어의 힘인 겁니다. 대통령은 취임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가까이 돼가는 시점 동안 선거사무나 선관위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나 특정 정당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용기와 희망과 대담함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척 아쉬운 일이고 세월이 흐르면 아마 윤 대통령에게 그런 비난의 하살이 당신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있으면 좀 순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금 눈치를 보고 조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내놓고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더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고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그런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럽고 통절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할 수는 없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그런 비용을 우리 모두가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바 같이 결국 개인의 인생이든 공동체의 앞날이든 간에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가자지구의 110만 명 정도가 그런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가자지구 남쪽으로 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선 하마스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수가 하마스가 무장단체로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표를 던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읽게 돼버린 겁니다. 집단적 선택이라는 것은 51대 49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보니까 홀릴랜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잘 알려진 여행가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이스라엘과 이런 팔레스타인을 둘러보고 가자지구의 문제점 그리고 팔레스타인 영토에 해당하는 현재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웨스트뱅크 이 분야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취재를 잘 보면서 참 대다수가 설령한 사람들인데 결국 정치적으로 하마스가 집권하는 그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초토화가 된 겁니다. 하마스가 여러분들 그냥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렇게 더블당을 여러분 지지하고 부정선거를 하든 말든 그 정치 세력이 집권해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한 40%는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선거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정치에 중심이 서게 되면 그와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결국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